이번 시간은 뷰 인스턴스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볼텐데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은 원래 저희가 어떤 모바일 앱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할 때 어플리케이션이 생성되거나 변경되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멸될 때 그런 각각의 단계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스턴스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은 객체가 생성되거나 변경되거나 소멸될 때 각각의 어떤 작업들을 할 건지 그거를 분기를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객체가 생성이 될 때 아래의 초기화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관찰은 뷰단에서 어떤 데이터가 변화를 했을 때 그걸 감지할 수 있도록 뷰.js가 이제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템플릿 컴파일 같은 경우도 앞단의 화면에서 이제 어떤 그 기본적인 웹페이지에 HTML, CSS, JS 이런 게 아니라 뷰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그 HTML에다 넘겨줘서 HTML이 이제 뷰의 내용까지 같이 반영한 그런 웹 문서가 될 수 있게끔 변형해 주는 것을 컴파일러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돔의 객체 연결하는 부분 이거 역시 돔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HTML 문서 갖고 있는 돔이 아니라 이제 뷰.js의 어떤 특성들 그리고 성격들 옵션들을 갖고 있는 그 객체들을 돔에 연결을 해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뷰에서 리액티브하다 라는 표현이 될 수 있는 근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돔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뭐 삭제될 때 그럴 때 뷰에서 자연스럽게 이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한마디로 화면을 다시 재갱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객체 연결과 돔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화 작업 이외에도 개발자가 원하는 그런 커스텀 로직들을 라이프 사이클 단계 단계별로 추가할 수가 있는데 가운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티드 라고 되어 있죠. 크리에이티드 라는 속성 자체는 인스턴스가 생성되었을 때 저희가 원하는 로직들을 추가해서 구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VM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제가 몇 번 그 VM을 계속 보여드렸는데 뷰 모델의 관행상의 약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리에이티드 이외에 마운티드 업데이티드 디스트로이드 같이 변경되거나 소멸되거나 어떻게 이제 그 객체 인스턴스가 화면에 올라갔을 때 그런 각 단계별로 메서드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커스텀 로직 때문에 뷰에서는 별도로 컨트롤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아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아 네 지금 좀 잘렸네요. 그 잠시 이렇게 보여드리면 자 이게 바로 이제 뷰 인스턴스의 라이프 사이클 다이어그램인데 처음에 뷰가 이제 뉴뷰를 했을 때 이제 Before Created 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화 단계를 거쳐서 Created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해를 있는이 없느냐를 따지고 그리고 나서 아래 보시면 뭐 컴파일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Before Mount Mounted 처럼 아래 쭉 보시면 이렇게 쭉 전체적인 순서도가 그려져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이제 구현하실 때 참고하셔서 원하는 로직이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는 이런 순서들을 보시면서 한번 구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